인적이 났다 카피카피 너무 잘 먹을지? 세남국이? 언니 여기다. 다음 주에 부탁해? 네? 다음 주에 하셔야죠. 아니야. 카피... 아! 나도 카메라 해주세요! 오! 최고! 최고! 저 정말 오늘 공식연습일인데 아침에 와서 알았어요. 근데 그렇게 깜짝 서프라이즈 해주셔서 키티쿨 현장 지표문들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 받아서 진짜 엉덩이 받았어요. 이렇게 푸드처럼 싸움을 해주는데 다음에 제가 꼭 우승으로 해서 제가 꼭 팬분들께도 사드리고 또 헌수분들께 이런 구독스러워 선물해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